네, 여기 오빠 오늘 생일이 안 왔어요? 생일 너무 축하해요 오늘 제가 수업이 늦게 끝났거든요 지금 생일 메시지를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모든 휴대전 오빠들 코로나 안 걸릴게 얻고 지내요 코로나 오빠 사랑해요 빠이빠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욱이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재욱이 오빠 대신 예언이가 부려드릴게요 하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